대장을 정화하기 위한 레시피 대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소화를 촉진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자. 대장은 신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노폐물을 이동시키고 제거하는 기관이다. 오늘은 대장을 정화하기 위한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한다.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은 복부경련, 변비, 염증, 가스 및 심지어는 대장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장을 정화하기 위한 조언 가장 먼저 대장을 정화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자. 섬유질을 많이 먹자. 전문가들은 하루에 섬유질 40g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씨앗, 콩, 견과류, 과일, 국물을 섭취해보자. 신중하게 음식을 선택하자. 대장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술, 카페인을 끊어야 한다. 그 대신 시금치, 순무, 방울다닥이 양배추, 근대, 비트, 당근, 애호박, 라즈베리, 크랜베리, 블랙베리, 무화과, 대추야자, 배와 같은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해보자. 물을 더 많이 마시자. 물은 독소와 노폐물의 제거를 촉진하고 대장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6,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운동을 하자. 운동은 대장과 신체에 전반적으로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신을 움직이는 요가, 수영 및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꾸준하게 해보자. 대장을 정화하기 위한 레시피 3가지 대장을 정화하기 위한 알로에 베라와 레몬즙 알로에 베라와 레몬즙은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을 감량하며 암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재료 알로에 베라 잎 2개, 레몬 5개, 꿀 5작은 술, 물 1리터 만드는 방법 알로에 베라 잎에 있는 재를 추출한 뒤 레몬즙, 물, 꿀과 함께 섞는다.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복원했다가 공복에 섭취한다. 대장을 정화하기 위한 샐러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장을 정화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보자. 재료 적양 배추 1, 1컵 다진 양파 2분의 1개 다진 마늘 4쪽 다진 샐러리 줄기 1개 중간 크기에 당근 3개 채선 사과 2개 껍질째 채선 애호박 1분의 1컵 삶은 호박 1분의 1컵 순무 1분의 1컵 향신료 회향시 한 숟갈 바질 한 숟갈 오레가노 한 숟갈 다진 생강 한 숟갈 로즈메리 잎 4분의 1 숟갈 타임 2분의 1 숟갈 세이보리 두 숟갈 민트 두 숟갈 레몬즙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취향에 맞는 핫소스 두 숟갈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섞기만 하면 된다. 대장을 정화하기 위한 딸기, 파인애플, 파슬리 스무디 이 스무디는 염증을 완화하고 대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훌륭하다. 딸기, 파인애플 그리고 파슬리로 항산화제가 풍부한 강력한 인효제의 역할을 하는 천연 스무디를 만들어보자. 재료 딸기 6개 신선한 파인애플 한 조각 생파슬리 한 숟갈 만드는 방법 믹서기에 모든 재료를 넣고 잘 갈아준다. 농도가 너무 걸쭉하면 물을 살짝 넣어도 된다. 가급적이면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공복에 섭취하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